이렇다시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시작 이렇다시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호사 담아라 뜻밖의 사토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 집으로 올라가시게 되었구나 도련님이 부친 따라 아니 갈 수 없어 할일없이 춘향집으로 이별차로 나가시느니 점잖으신 도련님이 대로변으로 나가면서 울음을 리 없지만은 춘향과 이별을 이룰 생각하니 한입 먹고 흉중히 깜빡 보여 하염없는 서름이 간장에서 솟아난다 두고 갈까 다려갈까 하서런히 울어볼까 저를 다려가자오니 부모님이 꾸중히 이 영토를 듣고 가자오니 그 버거운 그 초사에 그 응당 차결을 할 것이니 사세가 난처로구나 길 걷던 줄 모르고 두냥 문천을 담돈니 그때여 향단이 요염섬섬 한계상의 풍선화에 물을 두다 도련님을 얼른 보고 깜짝 반겨 일어서며 도련님 이제 오시니까 흔해는 오실라면 한 밑에 예리성과 분해해 더럽게 짐 쏠린 오신한 줄을 알겄떠니 오 날은 위기를 놀래시라고 가만감반이 오시니까 그때여 춘향 모친 도련님 드리려고 밤잠을 딱 많으다 도련님을 얼른 보고 손뼉 지고 일어서며 허허 우리 사이오시네 남도 사이가 이리 어여쁜가 밤마다 목음하는 자제 보토와 하니로세 사토자제가 형제뿐만 되면 헬사이네가 걱정하지 한 분 되니 할 수 있어 도련님 아무 대답 없이 방문 열고 들어서니 그때여 춘향이 넌 도련님 뭘 드릴냐고 금당은 소를 놓다 탄소로 지방이 어여 상그듣고 일어서며 옥수잡고 허는 말이 수생긴 반면허니 수생긴 반면허니 이게 웬일이오 편지길 짱 없었으니 강자가 병들었어 어디서 손님 왔소 할석을 왜 이러시오 사토께 구종을 들으셨소 누가 대집에 다니시나 시긋나 대답을 들으셨소 약주를 과금허여 정신이 곧 미연가 뒤로 돌아가 겨드랑에 손을 넣고 콕콕콕 질러 보아도 봄도 봄도 곱쩍 아니오니 천향이가 무색하여 들으러 부글로 나아지면 내 몰랐어 내 몰랐어 도련님소 내 몰랐소 도련님은 양반이오 주장촌은 천인이라 참관차정이었다가 허리든 게 옳다고 나를 때려 하고 하시던디 송오르는 이 계집은 늦게 오네 변지없네 짝사랑 개지길길길고 오직 보기가 싫어 같고서 듣기 싫어하는 말은 더하여도 쓸 때가 없고 보기 싫어 흐르헌 얼굴 더 보아도 평대나니 나는 걷는 밤 어머니 그게 가지리 아득 뚝뚝 일어서니 고려한 일 기가 막혀 가는 춘향을 보여 잡고 개앉거라 개앉거라 내가 미리 속을 찌르기로 내가 미쳐 말을 못 터렸다 속 모르면 말 말라니 그 속이 잠속이요 꿈속이요 마르고 마르고 답답하보여 못 살것소 예 춘향아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야 내 집으로 올라가시게 되었단다 아이고 도련님 댁에는 부산하수구려 옳지 인자 내 알았소 도련님 안양을 가시며 내 안이 갈까 염려시오 도련님 안양을 가시게 되었소 도련님 안양을 가시게 되었소 도련님 안양을 가시게 되었소 혁장 четыаже 사또 참 매도 무더고 과거 한 장도 무대보고 도련 형으로 죽는다후니 이를장차 오쩔거나 아니, 아니, 아니 그럼 이별이란 말씀이오? 이별이야 될 수 있겠느냐만은 잠시 후 깨악을 둘 수밖에는 없구나 춘향이가 이 말을 듣더니 어여쁜 얼굴이 누르락 부르락 거여지며 이별 초도를 내는디 뛰어 리더 선정님 여호시여 도련님 여보 여보 도련님 지금 오신 그 말씀이 이별 마리오 동남이오 이별 마리 내 마리오 내 마리오 동남아 내 마리오 동남아 내 마리오 동남아 여집을 찾아와요 잘 온다 도련님은 천천히 안고 춘향천은 여기 안죠 무엇이란 말하였소 너 무엇이란 말하였소 그러지 3,5,5 상전이 획득해 그렇지 잘한다 획득해 상전이 되대로 그렇지 떠나 살지 말자 잘한다 흐렸던 길이 많은 주민이 다 못해요 잘한다 이별말이 웬말이여 공연한 사람을 상상까지 올려놓고 밑에서 나무를 흔들게 흔들게 그리 그리 빨리 붙어야지 밑에서 나무를 흔들게 내 그리 시작 밑에서 나무를 흔들게 그리 잘했어 향단아 예 건넌방 건넌방 건너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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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서 마나님을 오시래라 그러지 돌아다 신난다 사생은 결단을 헐란다 하나님을 오시래라 아따 그놈을 우기됨 선이라고 욕보내 해보기 정말 어렵다 욕봐 욕봐 그래서 그래도 방학 때 어떻게 안 잊어먹고 어떻게 안 잊어먹고 그놈을 해갖고 왔어 욕냄아 대단하네 방학 동안에 그놈을 안 잊어먹고 원희라고 욕봤어 욕냄 욕냄 참말로 아따 우리가 그라고 본께 지금 부른 것만 해도 한시갓소리를 불러줬겠네 그라지라이 아휴 천양버친도 그만해 이제 아휴 죽겠어 그냥 영원님 공수하시죠 공수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차우 양 어떻게 양 오늘은 방학 후 끝이니깨 살살 연속 Number 날씨 아따 날씨 보셨던 저 날씨 날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